시흥궁전 주주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주신까지 했죠. 시흥궁전 주주신의 잔탄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시평이 끝나고 세주 묘음품 등장하는 몇 부류죠? 40 부류 중생 중에서 하음경에서는 저기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하음경에서는 수행가위를 정할 때 수행가위를 정할 때 12페이지 보시면 십신 이래가지고 십신은 열 단계의 단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한 단계를 처리했죠. 그죠? 그리고 십주를 할 때부터는 13페이지 보면 발심주 그 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서 집권강신의 치지주 그 다음에 그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십주를 나누고 또 십행을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한의행 그 다음에 26페이지 요익행 무진한행 또 그리고 무군료행 이치란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마지막에 가서 진실행 이렇게 나눠 놨죠. 자 그리고 저 뒤에 가서 학원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제목도 산 건 학원 안 나눠 놨는데 산 건 산 것만 해놨는데 그죠? 제목 전체에 뒤에 입법개품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십시는 하나 묶어서 얘기하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원에 여러분들 학원은 안 가지고 계시니까 자 일로 보세요. 그죠? 십시는 묶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주부터는 발심주 뭐 십시는 문수보살이 상징이 된다면 53선지식에 십주는 누가 되죠? 더군 그 다음에 그 발심주 그 뭐 치지주 수행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그죠? 그게도 이제 53선지식이 다 배대를 그렇게 따로 해놨는데 오늘 이제 시피양풍 하면서 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사람이 선타바라고 있어요. 하원경에 선타바 예? 들어보실어요? 선타바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도 선타바가 있는데 선타바이라면 소금 필요할 때 소금을 갖다 주고 선타바이라면 말이 필요하면 말을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사무보는 보살님은 선타바가 안 돼 에어컨은 언제 틀어야 돼요? 강의하기 전에 전문을 닫고 충분히 온도를 낮춰놨다가 강의 시간에 하고 이래야 되는데 땀벌벌나들어 해갖고 강의 시간에 틀어가지고 시끄럽게 그죠? 선타바가 안 되는 것이라 선타바 들어보셨죠? 선타바이라면 아이고 부처님 어디 가시는가 싶어서 바깥에 출행할 때 뭘 준비하나요? 차 시동을 딱 선타바이라면 신발 딱 갖다 놓고 선타바이라면 똑같이 선타바 부르는 거예요 선타바이라도 뭘 갖다 줘야 돼요? 차를 딱 물을 갖다 드리고 선타바이라면 빵 갖다 드려야겠다 선타바이라면 딱 빗자루 들고 와야 되겠다 선타바이라면 문 열어드려야 되겠다 말은 똑같이 그죠? 거시기가 거시기고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라면 팍 따라 드려야 돼요 선타바가 전라도 가서는 거시기가 되고 경상도 와서는 먹고가 되는 거예요 이 먹고 아세요? 되게 좋은 거 봐도 와 이 먹고 일이 좀 꼬여가지고 나쁘게 돼도 이 먹고 이 먹고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되게 맛있어도 이 먹고 되게 맛없어도 이 먹고 되게 반가운 사람 만나도 이 먹고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도 이 먹고 자, 그런 건 놔두고 선지식들로 이렇게 오늘 쭉 이끌고 가고 저 뒤에 가보면은 그 입법 개품의 십지보사를 누구한테 배대하냐 하면 주야신에게 배대합니다 주야신 세주 명품은 누구? 천왕들에게 인왕의 단계가 지왕의 땅위의 왕들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를 해야 되겠어요? 다시 천왕의 단계가 설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법을 설할 때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감자가 물감자다 이러면 요즘 감자, 핵감자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쌀만 먹어야 되겠어요? 반찬해 먹어야 되겠어요? 반찬 크으 반찬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감자만 딱 먹으려면 타박감자라 해야 되겠어요? 물감자라 해야 되겠어요? 타박감자 색상향은 발심을 한 발심주, 초발심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수행자로 간주한다 하환경의 수행으로 간주하는 것은 몇 단계로 본다? 42단계로 본다 그죠? 10주 10행 10행 이때는 비록 고락의 안목은 끊어지지 않고 번뇌 속에 치덕거리고 살지만 암환심은 안 끊어졌지만 바깥으로 흘러가는 색상향 미척법에 대해서 자기를 갈무리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상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깥으로 우리의 의식이 뻗어져 나온 이 분별사식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청정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태를 10주 10행 10평 이라는데 그런 생각을 처음 먹게 된 단계가 돼요 십신이 물어 익었을 때 그죠? 신성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심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발심 우리가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하잖아요 그죠? 그걸 줄이면 뭐가 됩니까? 발 보리심 좀 더 줄이면 발심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에 대한 내 마음의 본지 풍광에 대한 그걸 강력하게 일으켜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겠다고 하는 의식의 혁명을 가지고 뭐라 하죠? 발심이라고 하죠? 의식의 혁명 중생 노릇 중생 노릇 하던 거 의식의 실력을 갖춘 중프로급이 된 사람들을 뭐라 한다? 십해양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메이저 중에 메이저리그의 프로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십지 보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분류하기를 뭐랍니까? 성인이라고 한다 십해양까지는 뭐라 했죠?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삼현 현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십주는 초현 십행은 중현 십해양은 상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철룡 팔부중을 또 사왕천을 거기에 배대해놓은 의미가 왕쯤 돼야 자기 혼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천왕들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얘기했어요 습착지하고 석도안이하고 처음 만났을 때 인사 땡길 때 뭐라 했죠? 습착지가 좀 똑똑한 소리 한다고 제가 세계에서 유명한 사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름이 자자한 습착지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도안선님이 합장하면서 뭐라 했죠? 내가는 우주적인 인물 미천 석도안입니다 가득할 밑자 미륵보살할 때 밑자 퍼질밑자 아미탑을 밑자 그죠? 미천 온 우주에 온 천상의 이름이 자자한 누구다 미천 석도안입니다 미천도안입니다 미천 석도안이라고 했는데 도안법사가 선님들한테 서가모니 제자이기 때문에 김씨, 이시, 박씨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선님들은 석시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을 써낸 분이 바로 도안법사죠 그리고 경전은 삼단 구조로 돼가 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돼가 있다 이 구조를 파악하신 분이 누구예요? 도안법사가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지 미천 석도안이라고 했듯이 미천 석도안이라고 했듯이 천왕들 저 뒤에 십지에 배대하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인물들이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십향품은 지상에서 유명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그 범위를 이렇게 캐테고리를 이렇게 정해 놨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왕의 단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주관적으로 이끌어가가지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남에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그거를 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환경에 배대하기를 천왕으로 해놨어요 천왕 그러면서 이거는 이름이 길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름을 조금 줄여놨는데 제목을 아수라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호 중생이 아니라 사실은 일체라는 말을 더해야 돼요 구호 일체 중생 중생을 구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체 중생을 다 구호하고 그렇지만은 그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렸다 이 중생상 내가 구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다 버렸대서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 이름이 좀 긴 것 같지만은 뜻을 알면은 금방 쉽죠 해양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보시 바람일의 극치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세요 가루라왕 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해양? 불개해양이니까 파괴하지 않는 지개해양이잖아요 그죠? 이제 의미는 들어왔죠? 바람일의 다른 이름들을 그렇게 그렇게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써놨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한량없는 아수라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라후 아수라왕 이것도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비마 질다라 아수라왕 교한술 아수라왕 대근속 아수라왕가 대력 아수라왕가 변조 아수라왕가 경고행 묘장음 아수라왕가 강대인해 강대인해 아수라왕가 출현 성덕 아수라왕가 묘호음성 아수라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미 부지런히 힘써서 암왕가 모든 번뇌를 꺾어서 조복하였습니다 아수라왕의 특질은 아만이구나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수라가 넘긴 것인데도 여러 종류의 좀 찌찌리불이해 못난 아수라도 있고 좀 잘난 아수라도 있고 이렇죠 아수라는 이게 천상계요 아니면 그 밑에 축생계요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수라 중에 좀 힘센 아수라왕은 누구하고 싸워요 제석천 그렇죠 제석천하고 싸우는데 제석천하고 싸워서 아수라하고 누가 이겨야 돼요 제석천이 이기고 싶다 하지만 제석천이 질 때가 있어요 참 하환경에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름다운 해석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짚어볼 만한 해석이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안목이 그 정도가 됐죠 언제 아수라가 이기느냐 사람들이 쫄뱅들이 악한 사람이 많을 때는 아수라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많이 먹으면 세상 전체가 아수라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민심이 천하 만민이 선한 마음을 먹으면 누가 이겨요 제석천이래요 제석천이래요 그는 굳이 아수라가 정해지고 제석천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심이 민심이 천심이라 그 해석을 하환경 소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때 공부하면서 그 대목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하면 어때요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이겨요 아수라 세상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제석천이 많으면 제석천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 한번 하고 이렇게 미미한 힘이라 하지만 각자가 자기의 영역에서 노력하는 것 이렇게 뿐이에요 지금 세준면 한 명 한 명 등장하는 것을 눈에 여러분들 들어오셨겠지만 이걸 각덕 기소라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요즘 그 봉준호 감독 뭐죠 한검 종효상 받고 난 뒤에 그분이 감독했던 영화 설국열차 예? 요즘 설국열차 제 방송에서 우연하게 제가 봤는데 이래 보니까 사람들 기차들을 칸칸이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제일 앞에는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제일 뒷칸에는 정말 고생하면서 하청민 교급들이 살고 그거 기차 그거 엔진 기관이나 돌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못 살잖아요 그러면서 각 칸마다 사람들이 있는데 각기 자기 일을 소화하면서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연료를 이렇게 담당해서 연료를 지피고 보일러실에 있는 사람도 보일러하고 앞에서 띵간 띵간 먹고 노는 사람들은 먹고 놀고 기관차 운전하는 사람도 운전해서 이렇게 운영해간다 그렇게 여기에 칸칸에 있는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인류가 되고 달리는 설국열차는 뭐가 된다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영화대사를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경 지금 세지음 유원품 이래 보면 이런 걸 세지음 유원품은 수소내방 이래요 수 따른다 소내방 온 바 의 방향 온 바를 소 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래 온 바 무슨 소자인지 알죠 바 소자 온바 의 방향을 따라서 앉는다 동쪽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야 돼요 동쪽에 앉고 지금 여기 있을 때 눈 밝은 사람은 어디야 저 뒤에 앉고 눈 어두운 분들은 앞에 앉고 그리고 인물 안 되신 분들은 뒤로 앉고 왜 저를 보고 웃고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 여기 아수라 왕 이라든지 그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 있는 가형 범위를 철룡 8부로 두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후 아수라 왕 이런 라후 아수라 왕은 손을 들고 해를 가려보면 해도 캄캄해진다는 것 어떤 사람 하나가 히틀러 같은 게 하나 태어나가지고 아수라 같이 해가지고 온 세상에 태양을 가려가지고 모든 사람의 그냥 곡식을 망치는 수가 있거든 농사를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라후 아수라 왕이라 할 수 있을 것 안 같아요 그 해가 한번 캄캄해져 버리고 나면 그 해가 캄캄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먹고 사는 곡식들도 다 사거리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들을 여기 철룡 8부중을 왕이라고 해놓은 것이요 예 일반 서민의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세계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질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악독한 왕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일국의 독재의 왕을 맡아가지고 10년 20년 60년 70년 100년 이렇게 이끌고 가버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전부 도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잖아요 그건 전부 아수라의 아주 악독한 아수라들이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조용히 쓰러지는 거 하고 하나가 태어나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잘미게 살리는 요순의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냥 악독하게 자기의 그런 자기의 부귀영화나 이런 걸 위해가지고 진시황처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로 같은 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굳이 대입하자면 아주 악독한 사람들 여기 아수라 왕들은 그렇게 암한스럽고 왕은 뭘로 힘을 삼는다 암한으로 힘을 삼는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암한스러운 거예요 대충 국회의원들이고 도지사하고 누구든지 다 불러놓으면 대충 암한스러워요 하다못해 학교 교장도 암한스러워요 아니 이런 얘기는 굳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우리가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발을 정자 써서 정무라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은 사무라 하잖아요 그죠 정무와 사물이 나눠서인데 정무는 공명정대한 사람이 발을 정자 이끌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데 공명정대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맡았을 때 그것 때는 아수라판이 되는 거죠 아수라판 멸사본공의 공적인 것을 받들어서 행할 때 이 사람을 정치인이라 할 수 있고 정치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치를 우리 침문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정치를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은 국나라 일이고 사라고 하는 건 일사자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일이다 그럼 정치가 돼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균축이 돼야 된다 균축 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대 균형 잡힌 균축은 뭐가 균축이냐면 물레 물레 균 있잖아요 물레의 사랑과 영혼인가요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대미무어 대미무어는 기억하는데 희한하게 계속은 다 까먹어 그죠 영화배우 이러면 죽어도 안 까먹어지는 거지 대미무어 도자기 할 때 물레 차면 물레가 백백백백 돌잖아요 그죠 물레가 균축이 돼가지고 중심이 딱 잡혀야지 물레축이 축이 비틀비틀하면 어때요 굴대축자 차든지 뭐든지 물레가 그릇을 빚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중심축이 자꾸 하다가 팽팽이 이렇게 돌아야 그릇도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납작한 접시가 플레이트가 만들어지든지 이렇게 자꾸 영어가 왜 하려고 뭐라 하죠 병이 만들어지든지 대접이 만들어진지 사발이 만들어진지 이런 것은 전부 백성들이 되기 그거를 잘 만들어낼 때는 뭐가 반듯해야 돼요 균축 그러니까 그것이 공평해야 되거든 정치라고 하는 사람은 균축과 같아야 된다 그 정치인을 요즘 우리 아이들 빗대가지고는 선임들은 공평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자기 집이 속가의 집에서 지가 집안 먹고 사는 건 누가 아무 버려도 안 한다고 어차피 시집밥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업보다가는 자기 업식에 거달려가기보다는 자기의 명줄에 대해서 업주를 보다가는 명줄을 아주 귀하게 얘기해야 되거든 소명감 숙명적인 거로 예? 운명적인 자기의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명이거든 명은 이 판이고 업은 사판이거든 업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연훈습이라고 해요 연훈습 정상연이라고 우리 본각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죠 성정본각에 귀신 놈 같은데 인훈습이라고 하는 건 인이 훈습된다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정인이 있어서 공명정등한 정인 정각 바른 깨달음의 인자를 누구나 똑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동서양을 이런 걸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훈습이 있는 거예요 인훈습은 진여훈습이라 그것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어떤 사람은 잘 듣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색깔을 잘 보고 맛을 잘 보고 이런 데 따라서 각가지의 원통 25원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훈습이 정상되면서 천차만별의 그런 근기가 따라서 차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까지 뭐 저기 주수신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했죠 근본신중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이것이 정말로 기분 틀이고 집을 질 때 아무 소용은 집하고는 쓰임하고는 상관없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창문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초가 없으면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어떻게 단단해서 바로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직근강신을 통해서 마음의 심체 신중신을 통해서 뭡니까 마음의 모양 항아사 같은 무루성 완전 무게란 공덕을 우리가 전부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이걸 갖다가 행위적으로 옮길 때는 족행신 그렇죠 원만한 바람일 행을 용대 작용에 마음의 작용을 잘 설해서 최상용 삼대를 앞에 깔아가지고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형성이 된다 도량신이 형성이 돼서 우리 항안경 세주 묘원품 어디입니까 마갈제국 아란냐 법보리 도량 그죠 그 도량신이 내 마음에 갖추게 된다 그 도량은 뭐예요 선지식을 모실 수 있고 같이 탕마할 수 있는 도반을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도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에서 그것이 네 분이 끝나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열다섯 분에 대해서 했어요 누구부터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애가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주야신 주주신 열다섯 분 그죠 그게 끝내고 난 뒤에 이것만 해도 부족하다 그것은 신중을 열다섯 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인위적인 조작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분상은 아니라도 바람을 주관하는 것 또 산을 주관하는 것 이와 같은 현상적인 의미를 사판적인 의미를 내 심리적인 의미로 끌어당겨가지고 산과 같은 사람이 되자 그죠 약과 같은 사람이 되자 왜 그 이산현선사 바람문에 되어있죠 약풀되어 치료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주약신 또 내 마음속에 주가신을 심어서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입으로 먹는 밥도 양식이지만 부진근을 얘기할 때는 생멸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밥알도 양식이지만 정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남들에게 뭐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식량을 자량을 길러주는 거 그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신의 역량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리 악독하고 여기서 가루라라든지 뭐 긴 나라 짧은 나라 가루라 밀가루라 살가루라 막 등장 이렇게 다 하는데 여기서는 또 앞에 신중들처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족달 불급에 그냥 보통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저거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한 인물들을 설정해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라 하십니까 철룡 팔부중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절 문을 딱 들어갈 때 뭐가 있습니까 4대 천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큰절같은데 부모사같은데 4대 천왕들이 전부 다 잘못해져가지고 동서남북이 맞지 않은 거라 뭘 안 읽어봐가지고 세주 묘헌품을 안 읽어보니까 동서남북이 4대 천왕들이 바뀐 데가 많아요 요번에 제가 백담사 가서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문수보연이 꽃을 지물을 들고 있는 게 서로 밖에 가 있는 거라 신거시 하암 전공했는 스님이 계시기도 하고 선원장 선원주의심도 계시기도 한데 여기는 선 또랑이라서 그런지 백담사는 그걸 거꾸로 바꿔놨더라고 문 이름이 선빵이 무검선원이거든 무검 무자 무슨 무자 없을 무자 지은검자 그거는 무검선원을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우리 검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꾸로 써놨어요 무검선원이라고 써놨어요 저 말은 지금이 없다 이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 그죠 아예 없다 이 말인가 봐 혹시 백담사 가보셨어요 더 웃기는 건 거기에 살고 있는 선인들이 절에 거꾸로 섰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냐고 아니 공부인들은 하늘이 안 보여야 되고 땅이 안 보인다거든 오직 하도만 보이는 것이지 사람도 안 보여요 같이 다닌기면 밥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 형제는 뭐고 바깥의 현상 경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쳐다봐도 하늘이 안 보여야 되고 내려다봐도 땅이 안 보여야 되고 어디를 보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성성적적한 하도만 있을 뿐이라 그게 안 되니까 앞으로 쳐다보고 시비고 뒤로 쳐다볼까 시비고 옛날에 침문에 배울 때 어떻게 했죠 시비 굴리에는 막 해도 하라 시 옳다 그러다 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옳다 해도 고개를 돌리지 마라 성리 문전에는 고차가 아니니라 명세금과 이익이 있는 자리는 눈을 다시 한 번 높이 들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눈앞에 이익이 떨어지지 마라 어릴 때는 그런 얘기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살아갈수록 내 가슴 속에 업식 종자가 악도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이라 그런 게 느껴져요 여하튼 여기 아수라 왕이라고 하는 건 아수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시의 인도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요즘 고질라 같다고 할까요 그러한 강대한 역량을 가진 인물을 이렇게 실어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이 많이 존재하죠 지금도 컴퓨터 같은 게 사람은 아니고 이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하죠 전기 지금 딱 정전되는 순간에 모든 식당 다 문 닫아버려야 돼요 식당하고 전기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어때요 식당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음식이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쫄딱 망한다니까 지금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처님 같은 분이 지금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광명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세월을 초월한 광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 영산불미래는 말이 정말 광명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중간에 스타라고 한 게 보통 스타라고 하면 그냥 하늘에 별이 뜨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작은 별빛을 그 캄캄한 어두움이 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흑안 같은 번뇌가 그 사람을 묻을 수가 없어요 스타들은 스타들답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만인에게 웃음을 줘야 돼요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져야 돼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축소사에 가서 어른 선생님이 계시다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어른 선생님이 지금 막 기쁘잖아요 가서 뵈면 더 기쁘죠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 반갑잖아요 범호사에 가서 우리 어른 선생님이 계시다는 존재감만으로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안 느껴져요 그렇다니까 이게 하암경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그래요 여기 라후 아수라 왕은 이렇게 햇볕도 가려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남들에게 요새 그거 누구죠? 칠면조 비슷하게 생긴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 난 볼 때마다 그 양 꼭 칠면조 같지 머리를 삐서 그런지 칠면조가 그렇게 생겼더라고 칠면조가 사람한테 막 쫓아버리고 달게 들고 그러거든 지정신이 아닐 때가 많거든 장딱도 사람한테 달게 들지만 칠면조가 무섭다니까요 그쵸? 그 양만 보면 거의 아수라 왕 같아요 어쩌든지 분정을 일으키고 벽을 단절해서 막아버리고 있던 벽도 허물어야 될 판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생멸적으로는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게 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마저처럼 아멘